birth to a party 사랑하는 기름 결혼식 가면 여러 여러 저지가지고 돌을 빼가지고 찢겨요 한 명이 없어 여러 여러 저지가지고 콩을 씻어가지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가 조리로 또 조리 있을까봐 이렇게 일어서요 불어야 돼요 불과 같고 찬물에는 안 돼요 따뜻한 물에 묵은 콩이라서 물에 새콩은 안 불어도 돼요 안 빈다 뿌리기 어? 저거 하나 사면 안 넘겄나 에헤이 해봐 넘어먹어먹어 잘 작아야지 얼마 안 되잖아 그거는 불어서 괜찮아 됐어 됐어 딱 맞네 아니 묵은 콩이라 오래 삶는 건 아니면 원래 해콩도 해콩은 금방 아 묵은 콩 오래 삶고 5시간 삶는다 묵은 콩은 한 6시간 6시간 12시간 1시간 은근히 ộng 우우빙 지지 이제 금방 내놨제 이게 왜 찍었어? 아이 뜯는데 동영상 찍으라 하잖아 쟤가 됐어 일하면 돼지 응 갈기 줬어